전자쌍 반발 이론 전자쌍 전자쌍의 반발력이 더 크다. 따라서 비공유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크며 결합결합 전자쌍 간의 반발력이 가장 작다. 따라서 같은 개수의 전자쌍을 갖고 있더라도 결합전자쌍과 비공유 전자쌍의 구성에 따라 각 전자쌍들이 이루는 각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. 1940년 분자기아학과 원작가전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 모델이 제기되었으며 1957년 로널드 길레스피와 로널드 시드니 니홈에 의해 더 발전하였다. 입체수와 비결합전자쌍의 수에 따른 분자의 모양은 다음과 같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